지금 엄청 많이 오셨어요 저 꼬마하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저기 꼬마 친구가 있는데 친구야 누구 기다리러 왔어? 누구 기다려 애지야? 애지야 누구 보러 왔어? 애지씨? 왜 보러 왔지? 미안해 최고 어디로 가지? 뒤로 버스가 버스 때문에 버스 때문에 안 돼 버스 질러 하면 술 질러세요 어디로 가? 비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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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리 베리 감사합니다.